자 지금부터 진짜 풀쇼 한번 보시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와 함수 한번 보세요. 박수 소리 안 나오면 풀쇼 안 합니다. 다시 한번 박수와 함수. 저기 다리 위에 있는 인간들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. 다리 확 무너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와 함수 예헤 하얀 방사기 리듬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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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저 다리 위에 있는 꼴보기 싫은 것들도 박수 한번 줘 박수 그렇지 핑크색 립스틱처럼 스며든 내게 취해봐 아무 어떤 불쇼가 나올지 긴장하시고 다시 한번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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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주세요. 예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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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바람 불어서 위험하네 이제 보니까 바람이 좀 잔잔해야 되네 잘합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지금부터 제가 오늘 홍보를 한번 해야 됩니다. 근데 안사주시고 앉아있는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아 아